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부립 김민진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마감부립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아무래도 이제 28일까지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22일이면 사실 이제 일반적인 월의 초지만은 이번 주만 끝나게 되면 또 2월달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월달 중순부터 벌어진 국내 시장의 정체 현상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시장의 주도주군들에 대한 흔들림이 좀 나타나면서 사실상 지난달 중순에 주식에 좀 집중하신 분들 오늘까지는 수익률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 주도주군들이 좀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살펴봐야 될 주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인사를 나눠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의도시고양님, 신바누나님, HJC님, 공용무님, 이유연승님 계시고요. 김현정님, KYS님, 하위발강님.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 기억력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좀 기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썬디님, 황금손님, 임철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에쓰리님, 역시 제가 처음 불러드리는 분 같아요. 유토피아 PKWI님, 소다건담님,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시장이 왜 이럴까요?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드려보도록 하고요. GK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이스텔라님도 반갑고요. 아까 이제 LG왕 얘기를 하셔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 박정찬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LG왕과 오늘 주 2차 현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 조정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고체 업체들의 약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또 현대차의 새로운 플랫폼 전기차 쪽에 중국의 CAT에 배터리가 좀 들어온다라는 얘기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기존 배터리 업체들에게 약간 흔들림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진행된 코나 EV 쪽에 전반적인 화재 영향,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탑재됐던 LG왕의 배터리 쪽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슈 때문에 LG왕이 또 여기서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 여기서 이제 좀 벌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과의 간극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합의만 된다라고 한다면야 오늘 주가도 보셨다시피 대용제약은 은봉이 나긴 했지만 대용제약도 급등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개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겠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특징주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CATL 기사 쓴다는 기사는 좀 나왔는데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소싱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벤더를 다변화하는 건 일상화된 일입니다. CATL 배터리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과 차익 매물 그리고 어느 정도의 휴식이 좀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세게 올라갔던 종목 풍산이 있죠. 신동 가격, 구리 가격 강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풍산이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금속 관련된 철강 관련된 비철금속 이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었죠. 포스코 강판이 오늘 사안가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포스코 강판뿐만이 아니라 뭐 스틸 이름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장중 변동성이 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포스코 강판 오늘 사안가를 기록했는데 냉형 강판 가격 강세 전기차 부품 이러한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해운지도 굉장히 좋아요. 재밌는 부분은 이때 일부 이제 해운 지수에 대한 약세 가능성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오히려 운임지수 강세 여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HMM이라든지 페노션 페노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지 모빌리언스는 티몬의 상장 이슈가 있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곰 차장에게 물어보살 시간에 선정한 답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위성 관련주들 스페이스 엑스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를 오늘 제가 녹화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관련주 중에 하나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장중 사안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메디톡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ITC 재소 관련된 합의 소식과 함께 주가가 3개 올라왔죠. 반면 지난주 꼭지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큰일 났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아시다시피 지난주 임원들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사안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후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보사는 취소되는 게 합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었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쪽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건설기계 좋은 종목인데 못 버티겠으면 팔아야지 이렇게 곰차장 시간에 답변을 드렸는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 내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이후에 또 3조 달러 수준인가요?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하면 뭐예요? 결국은 전통적인 기계 관련주 특히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겠죠. 현대건설기계 진성 TEC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있죠? DY파워 아이고 DY파워 이러한 기업들이 오늘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장중 DY파워는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호한 주가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스가 하한가를 갔나요? 네 뉴로스 하한가다 얘기를 하시는데 어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 보던 상황이라서 뉴로스는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 관련주로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오늘 장 초중반부터 어 하한가를 좀 갔었네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진공펌프 쪽인가요? 이러한 어 펌프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소차 쪽과 관련 이슈들이 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다. 아 두산밥켓도 기계 관련주죠? 네 두산밥켓 근데 두산밥켓은 오늘 못 올랐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건설기구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들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정체된 예탁금 이라는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이 왜 빠졌느냐 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얘기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환율이 어떻게 됐냐 올라왔어요. 빠지는 듯 했었던 환율이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아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첫째 사유로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오늘 환율의 상승이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두번째는 무슨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에이 미국시장 특히 S&P500 하락했잖아요. 야 이게 빠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미의 국채금리 상승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이슈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세번째는 아시아권 증시 보세요. 아시아권 증시도 흔들렸잖아요. 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해 CSI 상해 A 니케인은 올랐어요. 홍콩 항생 이런 쪽들이 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아시아권 증시 흔들렸으니 우리도 흔들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수급을 보세요. 개인들만 매수하는데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가가 올라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연기금은 맨날 팔아요. 어쩔 수 없죠. 금융투자는 제가 지난주에 더 이상 매도보다는 조금은 이제 돌아서기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망할 정도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안 팔았어요.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결국은 여기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증시의 예탁금 구조를 살펴볼 수 있겠죠. 보시면 이게 연간기준 증시예탁금 이에요. 좀 치워서 보여드리면 고객예탁금 입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자 기준인데 어? 들어왔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올해 YTD 기준으로 고객예탁금이 사실은 1조원도 안 늘었어요. 12개월 기준으로는 37조원 가까이 상승을 했고 1월달 2월달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근데 YTD로 많이 늘어난 게 뭐냐 신용 쪽의 매수세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정도의 수금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사줘도 되지만 개인의 영향력 즉 지난 1월 초중순까지 시장의 고점을 만들어냈었던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할 정도의 예탁금 규모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매도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매수 상승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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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매수 상승 매도 하락 매수 상승 매도 하락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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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매도 매도 하락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느냐 개인이 사줘서 올라가냐 개인은 그냥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이 덜 팔면 올라가냐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은 지금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의 키는 1월 중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약간은 소실됐다고 한다면 지수의 고점들 파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에요 거기에 주가지수는 그래도 꽤 올라와 있죠 오늘 많이 빠진 것 같지만 3,080p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금리 악세 금리 하락과 만들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이슈들인데 아직까지는 확정과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지수에 오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외국인 쪽에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에 대한 상승과 외국인의 매도가 맞물리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만들어냈다 거기에 아시아권 증시의 전반적인 부담도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그러한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쪽의 매도에 동반 쪽으로 좀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을 잘 방어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세가 다행스럽게 유입됐지만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왜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단기적으로는 더 꼽았는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 왔네요 오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정체된 수급 푸름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 오래 쉬었죠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습니다 2.4%나 올라왔어요 디램가격 4분기까지 강세 흐름 보일 것이다 라는 시티은행의 언급과 함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 분위기를 끌고 갔었던 이쪽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한 수급적인 유입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떠한 전력을 가져가야 되느냐 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겠죠 말씀드렸지만은 급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여기 고점을 따지지 않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졌다 어떤 9만원 선의 고점만 따져도 지금 한 8% 9%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쉬어가고 있는 명백한 주가의 여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그럴까요? 아니죠 시가총의 상단 주요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슈든지 어느 정도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주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도주군들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빨리빨리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매수 흐름을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빠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천천히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좋은 종목군들을 피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눈여겨볼 수 있을만한 수급을 보여준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SK이닉스를 좀 매수해 줬고요 HMM 오늘 고려해양과 같은 금속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까 풍산 급등과도 연관이 있겠죠 경기 민감 섹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요 경기 민감 섹터의 대표주자들은 뭐가 있죠 소재 철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시황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미 금리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쪽들이 움직인다라고 기관들은 SK이닉스 HMM 롯데케미칼 SOA 어떻게 보면은 화학정유와 같은 민감주들이 좀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반면 매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요 이차현지 관련 주도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관련 주도의 매도도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군들의 매도를 한게 잘 안보였었던 일이거든요 오늘은 이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기관들 네이버 삼성전자 LG와 LG전자 등등의 종목군들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덴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슈와 함께 거래소 관련주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나이 뭐 정말 요새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있죠 거기에 마크로젠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매세가 들어왔지만은 사실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잘 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기관들은 에코프로와 함께 알체라 오늘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 우리 기술 투자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죠 다날 역시 암호화폐 관련주입니다 유니셉 인테리안테크 IT 장비 위성 관련주죠 반면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오늘 CJ는 좀 많이 빠졌고요 LNF와 같은 2차연지 소재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과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컨텐츠 관련주들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기관들은 오늘 시가총의 상단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를 좀 이어갔는데요 세티론의 스퀘어라든지 최근 급등했었던 하나 머티젤즈 같은 기업들에 대한 매도 흐름도 나왔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점검을 봤습니다 부진한 수급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흐름이 그 외국인들의 흐름은 아무래도 환율과 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규모 유동성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러한 해외 쪽의 뉴스 소식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정체된 예탁금 이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개인들이 재미를 못 느끼면 안 돼요 시장의 반등과 주도주군들의 반등이 시너지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도주군들의 반등이 사전적으로 나와줘야 개인들이 흥미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분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대포차 시간 진행을 하는 날입니다 오전부터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좋은 리포트 가지고 내일 찾아뵙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전의님만 물어봐보도록 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